네, 저는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회사에서도 레슨도 열심히 놨고, 어제 이탈리아로 예능 차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학교 갔다 왔습니다. 아, 지금 학교 갔다 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도 밤중아가 말했다시피 감독님이 시즌 9까지는 머릿속에 생각해놓으셨다고 하거든요. 저는 언제든 준비가 되겠고요. 시즌 2를 한다 안 한다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시즌 9 끝다고 2는 무조건 할 거다 그랬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결국 한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인사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촬영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촬영 잘한 것 같아요. 촬영 잘했고, 우리 선우하고는 엉뚱한 소리를 잘하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혹시 나는 시즌 1의 OK 멤버 케이 너무 좋았지만, 이 멤버 그대로일 것 같았다. 네. 그 다음에 멤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어떤 이런 기대도 있었다. 아, 아니요. 저는 없었습니다. 없으셨어요? 네. 멤버는. 남준 씨 어떠셨어요? 이대로. 네. 첫 액션 씬에도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액션 씬을 준비를, 밥 먹기 전에 1시간 정도 저희 같이 했었거든요. 아, 근데 액션을 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역시 촬영 때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감독님이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지금 표정이 한 줄 알고 조금씩. 아, 그래요? 그 팡팡도 감독님 보여주셔야 되는데, 액션 씬은 어딨나요? 아, 저는 이 친구들. 그 팡팡은 아 Б bang에서 매주 GOOD, 액션 씬을 받지 않을까? 해야 되는데.